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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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괜찮아? 들어와 귀에서 삐속이 나요 귀에서 삐속이 나요 귀에서 화면 떠져가는구나 완전히 왔다 대한민국 아 또 너냐? 나다 또 너냐?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는 종국이 형보다 힘이 안 써서 그래요 왜 그래요? 정국이 다운 고수 무슨 발단이라면서? 무슨 발단 무슨 발단 무슨 발단 무슨 발단 사랑 3단 사랑 3단 사랑 3단 사랑 3단 사랑 3단 준비 시작 섹시하다 야 옳믈말뚬 민간 이것도 민간 아니야? 야 놀랭믈라 지호도 만만치가 않아? 지호도 만만치가 않아? 당연하지 나 무슨 잘해! 진짜로 이겼어 진짜로 이겼어 첫번째 게임은 주황수 승리 남은 소품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포크하고 달걀이 있었습니다 신질방 3종 게임 복불복 달걀 먹기 게임 앞에 달걀 한팔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생 달걀이 한 개 있습니다 하나 있다고? 한 개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달걀을 깨서 먹는데 생 달걀을 선택한 팀이 그냥 지는 거죠 잘 타다 재밌겠다! 재밌겠다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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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뭐 닭장산 한 10년 했어요 아 보시면 알지 알지 우리가 유정난이나 무정난까지도 알아 오 삶은 달걀 날개랑 구입을 하는구나 정말 그냥 봐도 안다고요? 저기 있네? 어디야? 저거 삶은 달걀하고 그냥 날달걀 뭐가 달라요? 뭐가 달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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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 년 했어? 하하하하 아 얘도 웃기네 하하하하 봤지? 경규 형이 웃긴다고 그런거 맞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재선아 형 박모라고는 안그러시네 하하하하 박모라고는 안그러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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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보는 거 잘 못했다고 하하하하하 재선이 형 이게 형이 잡흥기네 저기야 잡흥이 아니면 잡 소rene 하하하하 네 하하하 하하 Gosh 하하하하 옛날보다 경규 형에 저를 성격을 많이 봐 하 Julian 하하하 하하하 인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 choosing chi 이고 형 ils om 그럼 그럼 형 무명떼 형 저 아셨어요? 내가 아는 경쟁이 형은 무명을 싫어하시네 그럼 어디부터? 먼저 승리하셨으니까 오류 팀부터 할지를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한 30분에 이렇게 에이 세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와아 야 이 논다 진짜 대만 있게 줘봐 그렇지 맛있게 드시고요 미스모 잘 봐야지 나 봐서 몰라 아 숨겨 이마에 이마에 그렇지